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젤.. 젤다의 전술 꿈꾸는 섬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저번에 아냐 사막이라 이곳에 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담아줘? 1초에 여기로 오면 됐었잖아. 어차피 왜 여기로 오냐? 아 뭐야? 어디로 가라는거지? 여기? 아 여기서 이게 아래? 어차피 왜 한바퀴를 계속 들고 있는거였지? 감 다 떨어졌어? Downtown 어차피 내려가고 손님! 됐다 이건 뭐야 아무도 없는 저택에 목소리가 울린다 난 소래 껍데기에 저택에 모음는 자 어둠의 힘에 도전할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섬에 숨겨진 비밀을 소라 껍데기로 모아라 모은 소라 껍데기를 지니고 받침대에 올라서라 자격이 있는 자라면 빛의 힘이 깃든 검을 내려주마 아 빛의 검 나 겁나 조금 모았는데 이번엔 소라 껍데기 저거 생겨서 궁금해가지고 그런건데 가자 올라 아 이런날은 그게 최고인데 돌아다녀 볼까 남쪽에 입구가 있는데 그 녀석이 길을 막아서 그 녀석? 남쪽을 가야겠네 남쪽을 가 línea 체크 뻥이 좋아 엄마의 길을 막고 있다고? 어디가? 열렸지? 여기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데? 요쪽 요쪽 아아 맛보자 이제 말이? 마린이 어딨지? 이건 안되나? 돌아가야될까봐 아 요쪽 가면 하트쪽은 나오겠는데 아 뭐야 나 아무것도 없네 아 나 이거 여기 부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데 뭐야? 초록사각을 해줘왔다 틀림 아니 회복할 수 있다 근데 아까부터 여기 궁금했었는데 이건 뭐냐? 아니요 그거 벌집 아니냐? 벌꿀이 똑 떨어진 탐이었는데 파인애플이면 바꾸면 안될까? 좋아 벌집은 파인애플과 교환했다 새콤하지만 달콤하고 달콤하지만 새콤한 과일 똑같은거 아닌가? 아무튼 얻었고 아 아 아니 야나 사망말이지 알고말고 이 말은 남쪽에 입구가 있는데 엄청 큰 바닷길이 길을 막고 있어 근데 여성 한번잠자면 꼼짝 까질 않거든 어 옳지 마린은 데려가봐 그게 너로 뚫을 수 있을거야 남쪽 놀라서 벌떡 일어날걸 예 이제 바닷길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그 호락껍데기가 있던 것이 하나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뭐냐 물건 뽑는 곳 거기 아닌가 꽉 안쳐네 꽉 찼구나 꽉 찼구나 안아서 오케이 만렙 말이 없는데 도서관에 올려져 있던 저거 이걸로 이게 봤던건가 봤던걸로 기억하네 너무 안해서 까먹었어 말이 어딨지 다 살펴봐야겠는데 여기가서 이쪽 간 다음에 요 폐가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도산 좀 해봐야겠어요 해결하네 하긴 이걸로 이번엔 어 뭐야? 여기 있네? 어머 도둑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찍었다 나랑 잠깐 얘기 안 할래? 할래? 뭐 하는거지? 이 야자 열매는 대체 어디서 놓은 걸까? 탈이는 바다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난 체념없이 뭔가가 있다고 믿어 짬째라람 짬째라람 짬짬짬짬짬짬 도둑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 이 사람은 바다 너머에서 무언가를 알리러 온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거든 짬째라람 짬짬짬짬짬짬짬짬짬짬 내가 갈매기였다면 아주아주 먼 곳으로 날아갈텐데 아 근데 아까부터 보고 있는데 갈매기가 안 오고 있어 그냥 계속 따 따 나 계속 날고 있어 근데 오진 않아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제자리에서 그 오른쪽 왼쪽으로만 탁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마른 사람들과 노래하는 거야 바람을 끄기에게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예 도둑 듣고 있니? 응! 응이라고 하지 아니? 라고 하면은 뭐 혼날 것 같아 그 가게 사장님처럼 언젠가 도둑이 교행해서 가고 보고 싶다 파이럴? 야 해본말이야 후후후후 오케이 그럼 끝? 응 바다 코끼리가? 쫌 갈게 오케이 동녀가 생겨 뭐야 들고 있네? 치트나 마린 따라오는다 좋은 기회였지 너? 쏘라 껍데기 좋아야 되니까 가볼게요 아잉 내가 뭐라고 했어? 에잇 잘못 뜨는 거야 알려주는 노래 내가 들어줬더니 어디 가지지? 예전에는 못 때렸는데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붙여있을 줄은 몰랐는데? crispy Czyli 디맨 jak 그들은 몰랐다 그들은 몰랐다 웅 소라 껍데기. 한번 가 봅시다 소라 껍데기 내놔 소라 껍데기가 아 있네 자 뽑자 가루 넣고 해도 돼? 응 해도 돼? 어떡하지 그래 소라 어? 겁나 많았는데 실력이 제법인데 가만 보니 이거 프로 아니야 프로 안 받아 아 나 소라 껍데기 뽑아야 한다고요 얼레 예전에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필요해? 가져가야지 뭐 뭐야 떨어졌어? 아니 저거 왜 저렇게 빠지냐? 아 아 이거 불안불안한데 루비가 가장 뽑기 쉬웠던 같은데 오케이 응 쩍가루 어? 아싸 개꿀 아 땡큐 땡큐 그만 그만 오케이 소라 껍데기 아우 소라 껍데기 소라 껍데기 헷갈려 가보자 이제 아까 웹포인트 찍어놨으니까 어 뭔가 소리가 달렸어? 어 뭔가 소리가 달렸어? 저거? 저거 쫓아온거 아 맞다 저번에 이거 안 깼지? 한번 깨보자 한번 이것도 털로 한번 가보자 아 안 밀리네 왜 안 넘겨 왜 안 넘겨 뭐야 이걸 넘어? 나는 저걸 아 뭔지 알겠다 아 붕시하지마 아 붕시해서네 아 붕시해서네 간다 아이다 달려서해가지고 와서 아 비키세요 Lore 좀 더 앞으로 가야돼 아 이거 너무 아깝게 안되는데 야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 안된다 돌아가 돌아가 어떻게 돌아가지? 어떻게 돌아가지? 자아 개황 어머나 바다쿠키가 길을 막고 있네 우리 깜짝 놀래줄까? 너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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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갔는데? 아아 기운이 넘치는 아이구나 뭐라 날 부르고 있어? 평소처럼 그것 때문이겠지 호호 난 동물마을에 가 있을게 도둑도 이따가 와봐 4를 이래고 뭐야 이거 마리오 나오는 애 아니야? 생각보다 약간 가까이 가면 앞은 어 맞네 턱턴이 있는 자 저쪽에서 어디를 가야될지? 여기? 여기? 이거야 이거는 그냥 나오는 곳인데? 잔 bulb 오오아 방해끗 눈에 가시 뭐뭐 열하게 확인 안 해 어. 조심조심. 아. 아. 잡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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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 눌려? 일단 획득 오 앵글라의 열쇠 아싸 좋아요 아싸 어 잠깐만 이거면은 물고기인가? 물고기는 아주 좋은데? 방어하고 나가서 이거 먹어주고 오케이 4개 모였고 자 올라가면은 꿈에서 깨어난 물거품이 된다 몬터도 물거품이 된다 그렇기에 몬터는 방해한다 각성의 사자를 방해한다 아니 내가 각성의 사자라는 그 소린가? 그랬으면 좋구나 그래 각성의 사자라는 그 모식에 일리가 없지 오 마법의 아니 아니 비밀의 소라 껍데기 하 마법의 소라가 등이라 하는거 진짜 예쓰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 사막 근데 사막이 좀 쪼? 쪼그마네 뭐지? 오오 호호호호호호 그 열시는 폭포로 오르는 물고기를 나타내고 있구나 오호 산에 폭포로 가거라 물의 끝까지 오르며 뛰어내리는 그다 호호호호 물의 끝? 음 폭포 아닌가? 뭐하고 있어? 바람의 물고기 노래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나에 대한 기억도 나도 해보자 나도 부른다 이게 바로 궁합이란 것이다 이봐 이게 더 멋있지? 녀석들아 이거 한 방에 딱 못 올라가네 어떻게 이렇게 오는 젤다의 전설 꿈꾸는 삶이었구요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람하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bye bye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